한 가지 이제 비밀 같은 얘기는 머리에 파마가 돼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래요. 유진스 노래야. 누나 하이뽀이 몰라 그러길래 자기만의 갖고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돌이었고 어떤 날은 보슬렸어. 화려하고 고독했어.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세바시 나머지 45분은 좀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세바시 팬들과 함께 공개 녹화 형식으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민 디바이고요. 요즘 걸그룹 활동 다시 시작하셨고요. 해밀학교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인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로서는 46년 차 인순희고요. 그리고 해밀학교 이사장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저자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어떤 여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여행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쓴 글인데 삶이라는 게 누구나 다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리고 어리면 어린대로 힘들 일도 조금 있었을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어떤 일들을 경험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이 책에 되게 제 마음에 문장이 된 게 어떤 날은 돌이었고 어떤 날은 보석이었어. 화려하고 고독했어. 맞아요. 사실은 다이아몬드도 돌이잖아요. 그런데 열이 가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가 아름다운 보석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힘들었으니까 이게 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승화되게. 그래서 힘든 것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저한테는 사실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한 2, 3년을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밴드를 만들고 우리 무용팀은 그때 있었고 다 해가지고 야외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외 공원회를 가면 그때는 자연 농원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아기한테 맞는 노래, 어른들한테 맞는 노래 이거를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슬럼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열린 음악회에서 10년 이상을 레파토리 걱정 안 하면서 격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는 그 슬럼프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픔도 아픔이 있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위의 꿈을 부를 때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 표현이 됐던 거고 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부르지만 제 뒤를 다 보시고 계셨잖아요. 아 인순이는 그래서 저 노래가 더 잘 될 거야라고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픔이라고 죽어라 하고 아픈다라고 하는 그 각도도 있지만 아픔이 그걸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걸 인해서 내가 마음을 더 잘 다듬을 수 있고 이 각도로 보게 되면 그것도 그리 불행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이게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데 그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뭐 불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힘들다고 짱을짱을 돼서 되겠어?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럼 잡아야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건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일은 또 웃으면서 나가야 해. 그리고 내가 자꾸 긍정으로 생각하면 나는 긍정이 내 몸에 밸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을 쭉 보면서 다 평탄치가 않은 것 같았어요. 다 이렇게 어느 순간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막고 고독하면 고독고독고독하고 외로워지면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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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지고 슬프면 그냥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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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지고 이거를 굳이 뭐 뭐 뭐 이건 안 되고 이것보다는 그냥 그걸 이렇게 머금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금자 머금자 힘든다고 내가 평생 힘들 건 아닐 테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머슬대회 나갔던 거 아시죠? 사실 그때 그 나가게 된 거는 매해 1월 달만 되면 운동해야지 하고 있다가 3일만 되면 그게 작심 3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나도 똑같이 근데 그때는 메르스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얼마나 있다가 내가 노래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때 운동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대회 나가기 한 일주일쯤 되니까 태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태닝? 선생님 전 이미 태닝이 됐어요. 저는 이미 그랬더니 아우 샘 그 정도 태닝 갖고는 어림없어요. 태닝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태닝하러 갔죠. 남들 10번 할 때 전 5번 했어요. 돈이 굳었죠 일단. 그 다음에 애플잎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뒤로 발차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오리궁댕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 갖고 옷을 이렇게 내려서 입고 항상 그랬는데 여기서는 애플잎을 만들래요. 난 이미 돼 있는데 난 이미 근데 또 트레이너가 샘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차기를 열심히 했죠. 애플잎을 만들리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애플잎을 만들려고 남녀노사 할 거 없이 다 발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면서 계속 계속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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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고 있어요. 삶을 바라보는 각도 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머리에 파마가 돼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래요. 사실 저는 파마보다 이렇게 피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돈 들여서 핀 건데 근데 어르신들은 파마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돈 들 일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 그러세요. 그분들이 보는 각도는 파마가 좋은 거예요. 파마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안 풀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각도는 아닌데 이게 자기만의 갖고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냥 그 각도에 따라 다른 거죠. 머슬매니아 출전만큼이나 또 최근에 네. 도전이 있었어요. 골든걸스. 걸그룹.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강연에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산티아고끼를 또 도전하고 완주하고 오셔서 골든걸스 촬영에 임하신 거니까 작년 5월 23일 날 출발해서 7월 5일 날 돌아왔거든요. 800km 다 하고 근데 사실 가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골든걸스 얘기가 여자 가수 4명 가지고 예능을 할 건데 누구누구누구누구다. 걔네들이 나온대요? 먼저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산티아고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다려주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설마 기다릴까 좋은 가수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그동안 호기심 산티아고를 가면 내려놓고 와라 올려놓고 와라 막 생각을 난 도대체 산티아고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앞다투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영이를 만나니까 진영이가 어 누나 이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 누나들 넷이 조명 쫙 받으면서 넷이 딱 서있다가 손 하나 쫙 올리고 아 이것만 넷이 똑같이 하면 완전히 전율이 막 흐를 거야. 이래서 춤을 추거나 이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어머 야 그래 좋겠다. 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해야지. 할게. 그랬더니 누나 그럼 첫 번 미션은 어 유진스 노래야. 유진스가 누구지? 유진스가 누구지? 누나 하이뻤이 몰라? 그러길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누나 이 노래야 들려주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 노래 해야 돼. 그러는 거야. 헉 이게 듣는 거 좋은 거 말하고요. 하는 거 좋은 거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안 움직여도 된대요. 그냥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볼게 했는데 노래 연습 막 하다 보니까 뭐 뭐 이런 시그니처 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나가고 애들 뭐 이렇게 하고 이걸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한 걸 혼자 부르니까 숨도 찬데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게 한 발짝 이렇게 폴랑폴랑 뛸 때마다 숨이 훅 훅 나가니까 배를 또 꽉 잡아줘야 되고 가사 외우랴 이거 뭐 춤 이거 하랴 목소리가 제 육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아 아 아 아 노 워즈 라이크 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아 아 아 아 노 워즈 라이크 보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를수록 이걸 더 잡아줘야 돼요. 배를요. 이게 힘없이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백 번 하면 될 거야 하고 이제 했었죠. 근데 그건 또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다 틀리면 뭐 틀리는 데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명이 하는 거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건 죽음이었어요. 네 명이 하는 거는 가사에 노래 멜로디에 그 다음에 노래든지 어디 들어가는지 이게 죄다움에 난데 제가 멀리 있으면 안 들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래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막 외워놨는데 이리 가면 얘는 또 이리 가면 또 이리 또 막 외워야 되잖아요. 순서 같은 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리는 도대체 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면서 노래를 해야 되냐고. 그냥 서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비밀 같은 얘기는 저희가 누웠다 일어났잖아요.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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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딩 딩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딱 해가지고 고개 한 번 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냈다 못 일어나 일어났다고 쳐 이러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쳐. 일어났다고 쳐. 일어났다고 쳐. 그래서 우리가 녹화할 때 음향 선생님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마이크를 꺼주고 우리가 일어나서 켜고 그때 켜달라고 그랬어요. 무릎무릎 허리 뭐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맞춰나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좀 깔아주면 좋은데 진영이가 이렇게 좀 하모니 같은 거 깔아주면 좋은데 누나 누나들이잖아. 깔면 창피한 거지. 무조건 다 해. 하다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줘서 노래 부르다 갑자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가 그러면 하겠는데 이렇게 진영이가 누나 이거 있지 그럼 막 하다가 하여튼 내시하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방송 녹화하기 전날은 그냥 30번 내리해보자 이런 거예요. 모니카 쌤이 또 독하거든요. 30번 내리하려는 거예요. 우당탕탕 일어나서 노래 끝나고 다시 누워서 우당탕탕 일어나서도 하고 30번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땀을 흠뻑 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짜봤더니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전 노래하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노래 시작한 이후로 땀을 그렇게 흘려본 거는. 그런데 또 그게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다음은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걸그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희자매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셔서 늦은 나이에 걸그룹으로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공포죠. 각도 얘기를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그 두려움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는 그 노하우 아니면 그 용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짜 두려움은 있고 진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두려움은 내가 그걸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때 그건 내가 아니까 진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두려움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거기에 진짜 금이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가봐야만 알잖아요. 미리부터 그걸 공포스럽게 생각할 일은 없죠. 가보고 난 다음에 공포를 느껴도 충분한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뒷걸음질 치는 거는 글쎄요.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봐요. 조금 더 어렸을 텐데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그 무대 감독이 저한테 아주 시원한 참회를 주면서 이걸 이마로 깨보래요. 갑자기? 맨날 보니까 이제 맨날 보니까 장난으로 그럼 저는 그걸 깨보고 싶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어? 알았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어져 있는 참회였어요.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저는 하거든요. 그거를. 왜 해봐야 내가 깰 수 있는지 안 깰 수 있는지. 이걸 또 깨면 20개를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회 20개. 그래갖고 이마가 한동안 이렇게 부어갖고 있고 지금도 여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궁금한 거는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가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보고는 저게 좋다 나쁘다. 뒤에서 뭐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든걸스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박진영 씨예요. 박진영 씨. 맞아요. 사실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동생이고 후배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지적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가요계의 가장 큰 언니이자 대선배님이 뭔가 지적을 받는 거. 누구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걸 이렇게 달가운 기억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돌을 닦아야죠. 그런데 어차피 하기로 했고 하기로 했으면 프로듀서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정말 큰 회사의 CEO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수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한테 지적을 해줬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 트렌드를 알고 지적을 한 거고 나는 어쩌면 내가 지금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오래전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있던 그때의 나로 지금 정체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속으로는 기분 나쁠지언정 내가 저걸 배워두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창피한 건 순간이고 영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배우는 거가 저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배우는 건데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좀 더 잘 부르게 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입도 조금 덜 벌리려고 쓰고 있고 인상 좀 덜 쓰려고 하고 있고 사실 또 한 번 라떼가 나온다면 라떼는 대형 가수가 되는 게 우리 웬만한 가수들의 전부 꿈이었어요. 대형 가수는 패티김 선배님, 윤복기 선배님 그런 분들. 그러면 목청껏 하면서 입을 쩍쩍 벌리고 손 막 있는 대로 다 벌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상 꽉 쓰면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무대에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역시 드레스 입고 나가서 막 막 이렇게. 그런데 누나 입이 벌어져서 턱이 떨어지면 발음이 옛날 발음이 나와.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턱을 안 떨어뜨려야 이게 좀 더 이쁘게 나가고. 그리고 인상 쓰면 누나 걸그룹들은 인상 안 써. 아니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인상을 안 써. 더는 육성으로 막 고음 올라갈 때는 아 이게 안 나지. 누나 다른 애들은 인상을 안 써. 고음 올라가도. 걔네들은 가성 쓰잖아. 가성이 됐건 뭐가 됐건 누나 인상을 안 써. 그런데 그게 또 맞더라고요. 기왕이면 인상 안 쓰면서 예쁘게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 너무 막 손을 막 하면 훌로 잡잖아요. 그 대신에 손을 여기서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와요. 그래서 내 표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대형으로. 왜냐하면 큰 무대만 서니까 자꾸 여기를 갔다 오고 저기를 갔다 오고 크게 하고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내 감정이 전달되게 하려면 뭔가 조금 더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확성돼서 나가고 그래서 오버할 필요가 없는데 오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 이렇게 대가도. 우리 가요계의 대선배이자 마스터급의 우리 가수인 인수진 선생님도 배워야 한다면 후배의 지적이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제 8개월 뒤면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약간 무기력해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많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조금 덜 후회를 남기면서 보낼 수 있을까 20대를 지나오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오래됐는데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정말 나는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모 이렇게밖에 없고 나한테는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장이잖아요. 저는 그 29일 때 진짜로 그 10, 20 단위가 넘어갈 때 왜 그렇게 가슴 시린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유난하게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나는 앞이 안 보이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노래는 하고 있으나 그리고 우리 또 나 때는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냥 거의 퇴출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전 진짜 이렇게 집 일 집 일 집 일 이렇게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돈이 뭐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기가 맨 처음에 희자메 때는 하늘을 뚫불듯이 올라갔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점점점점 내려와 있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포기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맨날 생각했던 게 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있었고 동생 있었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답이 뭔지 알아요? 남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잘해서는 소용이 없고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좋아해 주는 일을 내가 해야지 이게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나의 일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120세까지 산대요. 지금 흔들려도 돼요.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흔들려도 되고 그 대신에 경험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거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라고 혼자 많이 생각했을 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30살 돼도 아기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른이 옛날에 왕들은 열몇살부터 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극 보면 다 열몇살에 왕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지금은 30살이 돼도 다행이들 같아. 그런데 충분히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무기력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 나갈 때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잘 나가고 남이 멋있다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슬럼프 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손에서 팍 나버리니까 그때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시간 그 슬럼프 전의 인순이와 슬럼프 후의 인순이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닐 거예요. 답은 아니고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한 건데 충분히 흔들려 보세요. 괜찮아요. 93년도에 우리 남편을 만나서 94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걔가 93년도에 내가 12회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을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만들어놓은 그때 만들어놓은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격주로 10년 이상을 했고 그다음에 좀 만들고 나의 곡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그때 저 노래를 그렇게 심각하게 멋진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니모멍고사하고 라밤바를 불렀어요. 그런데 막을 닫지 못할 정도로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두벅두벅 나가서 그 지휘자 선생님한테 무반주로 노래해도 되냐 하라 그러길래 거기에서 이걸 불렀어요. 에버랜드 같은 데서 공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애기들한테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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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르고 그다음에 20대한테는 이걸 불렀고요. 그다음에 30, 40대, 50대한테는 402 밴노래 가물거리며 이 노래를 불렀고요. 60, 70대 분들한테는 아니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던 거예요. 그때가 슬럼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콘서트에 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전부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반짝거리는 거 비싼 걸로 해 있고 노래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아 저기서 나를 부르면 나는 이 노래를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춤을 추면서 할 텐데 그러면 한 6개월 지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또 생겨요.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열린 음악회에 나가서 그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바람에 거기다 창까지 또 그 기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앵코를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불렀는데 이게 또 한몫해가지고 그 준비 준비를 하고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빅뱅을 일으키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아직도 집에 가면 내 서랍에 가발이 이만큼 들어있고 반짝이 옷이 이만큼 들어있고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걸 보면서 뭘 부를까를 고민을 해요. 어떤 노래가 오고 난 다음에 옷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쁜 옷은 다 사놔요. 그래 놓고는 이걸 입고 뭐를 하지?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노래를 탁 떠올려서 그거랑 맞게 그럼 이 옷은 이 제스처야 이 옷은 이 메이크업의 이 헤어야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여기 해주세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뭐가 탁 왔을 때 나 할 수 있어.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중에서 뮤지컬 뭘 하는데 주인공이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주인공이 아파서 옆에서 준비하고 있던 친구는 맨날 그걸 보면서 다 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할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저요? 그러고 걔가 나갔는데 걔가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준비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 빅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준비하자고요. 선생님 그 해밀학교 세우셨어요. 해밀학교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조금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얼떨결에 세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밀학교를 나는 학교를 세울 거야. 교육계에 종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히 제 사춘기가 길었어요. 정체성 때문에. 내가 왜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들 사춘기 때 저 아이들도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서 걸어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의 작대에 대한 것도 얘기 좀 해주고 싶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명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숙형 대안학교고 완전 무상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가비를 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참가비는 전액 다 해밀학교로 기부가 될 거고요. 이 책도 사실은 모든 인쇄가 해밀학교로 이제 기부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사춘기가 길었다. 정체성의 고민이 있었다.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엔 좀 차별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기르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혹은 여기 우리 계신 분들에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나아가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이런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의 그릇을 너의 그릇을 내가 얼마큼 물을 담을 수 있니 라는 의미겠죠. 너의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은 조금 들어오면 좀 아쉽겠지만 꽉 차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넘치게 된다면 그때는 그때는 뭐라 그러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나 뭔가에 오버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제일 먼저 알므로서 누구한테도 편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맞아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떤 문제점도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정말 알게 된 거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지 모르게 세상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사회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거기 오빠들 둘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오빠들 둘이 탄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 오빠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데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도 너는 혼혈이잖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와중에도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혼혈인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싸움이 계속 속났을 텐데 내가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내가 막 악다구를 하고 아니라고 해야지 막 너는 그런데 그러고 할 텐데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더 나한테 싸움을 걸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다 하시고 이렇게 성공하셨냐고 물어보면 저는 극복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성공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기자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많이들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극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이 나머지 45분은 늘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우리끼리만 하다가 관객들이 호응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틀리다로 간주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다르다 혹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AI나 똑같지 뭐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싸움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싸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지적하다가 싸움이 나잖아요. 뭐 그게 달라야 재밌죠. 싸움도 한 번씩 하고 욕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거 할 적에도 솔직히 나랑 내 남편이랑 입맛이 똑같으면 다양한 걸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은 채소를 좋아하고요. 저는 고기류를 좋아해요. 그럼 이 아저씨는 맨날 샐러드에다가 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저는 고기도 좀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도 생겨서 이렇게 나이가 들며 자꾸 근육이 빠진다 그러니까 저는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 거 먹다가 쌈에다가 한 번 싸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쌈만 먹다가 내 거 한 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예로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 달라서 좋은 조언도 많은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니까 들어볼 우리가 아까 책을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똑같으면 얘기할 필요 없죠. 이거 한 문장을 보고도 다 다르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다르게 해석하시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지 뭐. 제가 제가 들어본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 사야 할 이유 중에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인순이 선생님과 나눴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계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순이 선생님과의 세바시 나머지 45분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는 해밀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다르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쳐야 하고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거고 알록달록한 거고 배워볼 만한 것이 되더라고요. 해밀학교를 졸업한 뒤로 남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은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성이고 저의 색깔이니까요. 여러분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